뮤지컬의 음악은 세계에 대한 인사말씀입니다. 특히 유럽에 대한 인사말씀입니다. 제가 이 시연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말씀 드리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빼먹었어요. 뮤지컬 마타리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. 사실 음악은 국경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장르기 때문이죠. 저는 이 작품이 전세계적으로 유럽 그리고 특히 브로드웨이 그런 나라로 가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그럼 우리 마타리의 옥주연씨가